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ㄷㄷ ㄷㄷ 상투는 저에게는 정신이고요 바로 사라지네요 그리고 인지하는 중 제가 또 왜 전화하는지 그는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전화할지 대단히 정신이 없는데 저에게 정신이 없던 저에게 정신이 없던 저에게 정신이 없던 그는 이 쪽에 정신이 없던 2라운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ㄷㄷ ㄷㄟ ㅋㅋ 아군이 가졌습니다. ㄷㄷ 히힛 적은 못할 것 같다 2. 3. 5. 5. 6. 6. 8. 9. 10. 학살 중입니다 ㄷㄷ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.. 나아갈 길은 스스로 선택하는구나 아.. 나아갈 길은.. 어.. 버려도.. 헷갈리 ㄷㄷ ㄷㄷ 히힛 도망간다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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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좋아요, 좋아요! 저쪽으로 적을 쫓아내면 1, 2, 3, 2, 1 2, 3, 2, 1 1, 2, 2, 1 1, 2, 2,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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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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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avens. ㄷㄷ 이제 이미 전환을 안쪽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